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 놓은 가설 계단이 있고 134층부터는 실제 가설 계단도 매달려 있는 핵인 스킬을 펼쳐서 아마 올라갈 때 증상이 힘들고 강인씨가 좀 더 끌어주는 게 진짜 동시에 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나는데요? 강인씨 말씀하세요 몇 층 정도에서 만나뵈면 되겠습니까? 123층까지는 제가 도전할 거고요 133층에 갈게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땀 흘린 거 같아요 제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146중 세계 최정상의 고지가 멀지않았다. 그러나 기회는 단 한 번. 여기서 포기하면 최종 미션은 실패로 돌아간다. 과연 마지막 주자의 김제동은 극한의 공포와 세력의 관계를 구독하고 146중 정상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. 십일 때 계단 한 번 가서 밑에 이렇게 화가 보이니까... 되게 어섭네. 근데 이게 한 층이... 아직 한 층이 더 안 된 거지요. 반층이예요. 반층이예요? 이 밑에는 완전히 다르구나.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게 진짜 힘드시거든요. 등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이게 막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등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구나. 이거 보통 일 나오네. 야 이거 먼지도 많고 이거 밑에 보는 게 야 이 장난. 와 앞에 계신 분들 앞에 가신 분들 진짜 고생하십니다. 좀 걱정되네요. 김지동씨가 처음부터 진짜 고생하셨거든요. 네 맞아요. 초지일간 그 보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겪어서 고생하셨는데 좀 걱정되면 돌 줄 알았습니다. 내가 저기 귀해할 걸 그랬나봐. 네가 더 조심해야겠다. 어? 나는 괜찮은데? 자 김지동씨 나와주세요. 야 이게 계단도 지금 막 이렇게 데려가기 졸려. 어? 벌써 140층이라고 해. 야 진짜 힘들어 여기. 야 희한하네. 김구라씨 보고 싶네.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저기 힘든 순간에 내 얼굴이 보고 싶어요? 저는 사랑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뭔가 밖에... 어 다 흔들린다. 다 흔들린다. 다 흔들린다. 어 다시 할게 다시 할게. 어 흔들리죠? 어 이거 왜 흔들려? 솔직히 무섭습니다. 이게 다리가 너무 뚫려가지고요. 근데... 여기 다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. 어 근데... 바깥에 벌리게 너무 흔들려. 야 일단 제가 지금 일부러 옆으로 못 봤는데요. 안 봤는데... 야 이거 모기장 하나 있네요. 여기 여기 밑에는... 어 이제... 어 어떤 여자한테 부를 볼 줄 알아봐요. 자신있겠네 이거. 어 야 이거 이때까지 용기가 없어서...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잡을 했어도 잘 못했거든요. 이제 걸리면 다 죽었어 이제. 어... 이제 사다리에요? 예. 에? 사다리 와라. 이제 사다리 와라. 143층인데... 지금부터는 사다리거든요. 부정 못할 것 같아요. 김정욱씨 힘들진 않고요. 괜찮은데? 어 이거 무서워요. 아 진짜. 어 진짜. 어 저거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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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계산하신 분들이고 아, 근데 이거, 어우 45층이죠? 어, 여기가 마지막이죠? 어, 여기야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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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한 번 흔들어요! 여기야 여기 놀아버리 네, 놀아버리 이야... 네, 놀아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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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